고등학교 나오고 여기까지 온곰 해도 기적인데 뭘 그러세요 그랬던가 기적 재밌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기적이 뭡니까 하길래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재밌네요 노메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이렇게 거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딱 만나보고 나한테 첫 마디가 나 대통령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어 내가 그랬거든 고등학교 나오고 여기까지 온곰 해도 기적인데 뭘 그러세요 그랬던가 기적 재밌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기적이 뭡니까 하길래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재밌네요 꿈 꿔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정을 옛날 중학교 때 배고플 때 창가에다가 이렇게 꿈을 꿨대 그때부터 사진 찍어진 게 이 사진들이라고 이 표정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 변하고 필름을 가려고 딱 가리키면서 내가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꿀꿀꿀 웃으시더라고 앞에서 뭘 걸까 하는 것이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이 되겠네 긍정적인 걸 걸자 헷갈려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고 또 이것들이 허공에서 날아다니는 잠자리의 어떤 허공의 생명체들이거든요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 들어가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거울을 해서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고 노무현을 생각하고 걸었던 발자국을 나도 따라 걸어본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이제 향해 가는 거죠 노무현을 만나서 어떤 노무현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이러한 작업으로 변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 그러니까 노무현의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모님도 만나고 인간의 인연의 발자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인연 근데 같은 얼굴의 표정인데 이렇게 인화지에 오래 담고 도움으로서 이 얼굴의 시간성이 담겨서 노무현 또 다른 얼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봉하마을은 어떤 풍경일까 그러니까 자연과 어떤 나무와 사근과 허공과 어떤 이런 것들이 제가 봉하마을에서 3개월 살면서 자신감이 생겼어 아주 크게 뽑자 노무현은 나한테 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뽑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화지의 최대 사이즈로 작업할 수 있는 사이즈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나보다 크잖아 이게 내 얼굴보다도 큰 인간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 작업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작업인데 물속에 잠겨 있는 그 고통, 그 답답함 나의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진짜 이게 노무현의 어떤 고통 같은 느낌을 여기서 받아요 신문사 근처에서 뿌린 호예들을 모아서 사람한테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걸 찍은 거예요 첫 소식을 든 사람들의 표정, 어떤 그때의 느낌 이게 구슬이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구슬에다가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 여기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여기 내가 꿈꾸는 어떤 그런 세상 노무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그런 상징 노무현은 생각하면 뭔가 바위, 뭔가 나무, 뿌리 뭔가 코끼리, 동물로 표현하면 코끼리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서 인화지의 액 속에 오래 담궈둬서 최강호 타입이라는 타입을 하면서 노무현의 표정 속에서 드러나는 노무현의 얼굴 카트카트마다 변하는 어떤 노무현의 사진 찍는 같은 느낌들이 뭔가 찡해요 그냥 이런 작업 앞에 서면 노무현이 나 같아 보이고 또 내가 노무현같이 거룩해 살아야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선풍기 자정적으로 찌그러져서 이렇게 놓아진 건데 사모님 웃는 모습에 팔랭개비의 바람타라 마음이 아름다웠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 이거는 그냥 노무현의 발자국이에요 한 발 두 발 움직이는 노무현의 발자국 그리고 내 발자국이긴 하지만 뭔가 먼저 간 사람들의 거룩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또 미래의 발자국이기도 하고 봉화마을에 오디가 떨어지는 걸 주셔서 이렇게 낙서하고 어떤 생명체에요 어떤 무한한 생명체 개미집 같은 뭐 그런 어떤 땅속에서 사는 생명체를 상상하면서 그렸거든요 이건 물감으로 찍어서 발자국을 만들어서 먼저 간 사람들 또 다가온 사람들의 어떤 발자국의 발걸음을 생각한 거예요 서민에게 다가온 대통령의 어떤 그 민초의 뿌리 원시의 생명체에서 이 노무현의 어떤 그 잡초들 풀들 엮어서 같이 이렇게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가는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것들 사지는 대상을 찍는 건데 포토금이라는 것은 물체를 올려놓고 이 프린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뿌리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뿌리는 꿈틀꿈틀 땅속으로 파고들어가니까 어떤 그 허공의 어떤 그 사색하는 모습 물파문같이 이렇게 울려서 퍼지는 것을 어떤 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성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봉화의 그 마을의 느낌을 그래서 뭔가 노무현의 어떤 그 상징성 어떤 그런 것들을 진짜 한 판에 구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뭔가 사람이 살면서 아 이렇게 사는구나 뭔가 그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쩡얼쩡거리며 뭔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 대통령이 살아온 발걸음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노무현을 다 가는 게 하나 희망의 공정의 힘으로 더 꿈꾸며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옛날에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쳐다보면 너무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그 아픈 마음이 긍정의 힘으로 아름다운 꿈을 꾸겠습니다 당신같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아버지님의 이름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